그 사람은 당신이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거나 이름이나 배경, 그들이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당신의 사회적 또는 직업적 네트워크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이나 작업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재능 있는 여배우 한영숙을 알고 있습니까? 그녀는 1970년대 MBC에서 활약하며 4세대 성으로 큰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특히 인기 드라마 여인의 세계배서 엄상국력으로 많은 인정을 받았으며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는 존경받는 김영옥과 함께 새할머니 중 한 명을 연기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한영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크나큰 기여를 한 인물로 그녀의 연기는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6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녀를 잃은 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웃음소리,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눈 소중한 추억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매년 이 날이 찾아올 때마다 그녀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과 그녀의 부재로 인한 깊은 공허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비록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정신과 남긴 교훈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며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수술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록 의료진이 헌신적으로 치료에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상태는 기대했던 회복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중치료실에서 고급치료를 받았지만 2006년 6월 16일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개월에 걸친 연이은 수술과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다 끝내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몇 가지 의문이 남아있어 저는 그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그 뒤에 숨은 진실을 알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명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후로 세상을 떠난 개인은 2006년 4월 9일에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방문은 그가 의료적인 도움을 처음으로 구한 시점으로 이후 그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날 골프클럽을 방문해 여가 시간을 즐기려 했으나 갑작스러운 심한 설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불편함은 클럽에서 제공된 음식과 관련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날 이후 그는 예정된 방송 스케줄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지속되는 설사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그는 즉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대동맥이 부어있다는 우려스러운 진단을 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 의학적 발견은 그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그에게 필요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후 상태는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었고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10일 만에 다시 고열과 심각한 복부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회복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냈고 의료진은 이를 재평가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 결과 그의 장에 작은 천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은 즉각적인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천공을 해결하기 위해 장의 일부를 재부착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추가적인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환자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 후 가족들은 의료과실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큰 슬픔과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랑하는 가족이 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신을 표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깊은 고통 속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고 있으며 이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은 상실의 충격 속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각 가족 구성원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절망 속에서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 박재영은 고통을 감추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그의 슬픔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참아내려는 눈물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과 눈에 맺힌 눈물은 이 비극적인 상황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그와 진정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들은 단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했고 서로에게 더 깊은 감정과 생각을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상태는 악화되어 산소 마스크에 의존하게 되었고 대화는 점점 더 제한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몇 마디의 대화는 종이에 적힌 간단한 메모로 대체되었지만 그 속에는 그의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공식적인 유언장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과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저 간단한 작별 인사나 사랑의 표현으로 남기려 했던 그 메모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소통으로 시작된 그 글은 이제 그의 유산과 그가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특히 다시 조치원 묘지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의 짧은 편지는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었고 이 마지막 메시지는 그의 의도와 바람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남았습니다 중환자실의 고요함은 그가 남긴 말의 의미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진심과 그 상황의 심각성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한영숙의 지인이 그녀의 상황에 대해 추가 정보를 공유하며 그녀가 4월 말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수술이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절차로 그녀가 2주 내에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여 회복 과정이 복잡해졌고 그녀는 오랜 시간 복부를 개방한 상태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합병증은 회복을 지연시켰고 그녀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그들의 정책과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병원의 운영 방침과 그들의 결정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논의 중인 문제의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렀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병원 측은 우리는 환자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환자의 서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장의 천공이 너무 늦게 발견되었고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도덕적 책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윤리적 의미를 간과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과를 낳으며 우리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환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도덕적 의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초기 의심과 달리 수술 과정에서 실수는 없었고 절차 자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모든 단계를 신중하게 처리하며 결과적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녀가 표현한 진심 어린 슬픔은 주변 모든 이들에게 강렬하게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녁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김영옥의 감정적 투쟁은 고인이 남긴 흔적과 그녀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인의 동창이었던 배우 서영에도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보낸 시간을 회상하며 스무 살 때 우리 삶에 찾아온 기쁨과 설렘을 함께 나누었어요 신촌에서 250원짜리 라면을 먹으며 연기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던 그때가 정말 행복했죠 라고 말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회상은 그들의 초기 경력의 도전과 기쁨을 담은 순간을 아름답게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서영애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가 오래도록 팬들의 기억 속에 남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애정 어린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반짝이는 슬픔은 감정의 무게를 담고 있었고 상황의 비통함을 더 깊이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쌓여온 혼란스러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슬픔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고 오랜 시간 마음 속에 남아있는 깊고 지속적인 고통임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냈으며 그것이 그의 일상생활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그의 슬픔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와 연민을 구하는 진정한 호소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광활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났으며 그 깨달음의 무게는 내 마음을 깊은 슬픔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별이 된 그를 떠올릴 때마다 한때 존재했던 것들과 그가 남긴 공허함이 쓸쓸하고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내 안에 떠오릅니다 그의 빛나는 존재는 이제 위로의 신호로 남아있지만 그가 없는 자리는 여전히 쓰라린 기억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그의 부재와 그가 남긴 공허함 사이에서 나는 가슴 아픈 대조와 싸우며 그리움을 삼킵니다 삶과 고인 명복을 빕니다 자리와 감상하 َ 아름다운gli 약 16 0000000 둘 Internet 초 10 els 2 1 감사합니다.